살려야 한다. 이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외판 같은 경우에 칠이 벗겨진 부분도 많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떨어져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해요. 근데도 살려드리겠습니다. 이까를 살려보겠습니다. 살려야 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본넷에서 연기가 올라왔어요. 본넷에서요? 다른 건요? 다른 건 괜찮은 것 같고 경고등 뜨는 건 어떤가요? 경고등에 스탑이라고 떴어요. 스탑이라고 떴다고요? 경고등에? 여러분! 이까에 불났어요!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저 어그로가 아니고 진짜로 삐까에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퇴근하고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와요. 제가 펜시 게러지에다가 차 판금도색을 맡겼어요. 그래서 판금도색을 한창 하고 있다가 카메트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메트를 사야지. 근데 너무 오래된 차랑 카메트를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메트를 맞춰야지. 카메트를 맞추려고 일단 차를 탁송을 불렀어요. 내일 삐까를 타고 부평에 가서 카메트를 맞춰서 와야지! 라고 생각해서 탁송을 불렀는데 아니 그 범네트에서 연기가 올라왔어요. 지금 시간은 9시 14분. 저도 가봐야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했고요. 레카를 불렀습니다. 왜 그 정도면 스탑 사인 들어오고 엔진홈에 연기나면 운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탁송 기사님의 목숨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삐까 사자마자 센터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구조변경이랑 종합검사 때문에 들어갔다가 황금도색 맡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카메트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래요. 저 삐까 사고 두 달 동안 총 탄 게 열흘도 못 탄 거 같은데 와 삐까야 아 유튜브 신님 유튜브 각은 카르큘러한테나 주시고요. 저는 평온하고 평탄하게 그냥 소소하게 살고 싶어요. 저 괜찮아요 유튜브 신님 여러분 일단 어부바를 해서 공업소로 보낼게요. 이게 뭔 일이야? 안녕 자 여러분 일단은 운행을 더 할 수가 없어서요. 공업소로 보낼게요. 얘는 레카가 체질에 맞나 봐요. 안녕 안녕 잘 가 삐까야 건강해져서 돌아와야 돼 안녕 이 뭔 개소리야? 안녕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삐까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정중하게 다시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릴라모터스예요. 어제 밤 10시쯤 넘어서 견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릴라모터스에서 어제 밤에 차 받아주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섭외를 누가 해주셨냐면 펜식 에러지 사장님이 또 해주셨어요. 우리 펜식 에러지 사장님 제가 차 퍼졌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막 섭외해 주시고 여기저기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삐까는 여기 있습니다. 아유 우리 새끼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저기는 아이고 멍멍이 멍멍이 아이고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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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멍멍이 안녕 얘는 고릴라에서 키우는 멍멍이고요 이름은 도지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야 니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비트코인이 아니라서 누나가 좀 쓴맛을 봤거든 누나가 그때 쓴맛을 안 봤으면 아이파를 타고 다녔을 텐데 그때 쓴맛을 봐서 쟤를 사게 됐어 그래서 이 고생이 시작되었지 아우 짜증나 자 일단은 이게 엔진을 열고요 대체 왜 갑자기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는지 원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뿅!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이게 도색 너무 잘 나왔는데 아니 펜식에너지 사장님은 이게 왜 날벼락이겠어요 도색 잘 해갖고 보냈는데 차가 갑자기 탁수용 과정에서 연기가 나버리니 네 뭔가 여기 공업사하고 되게 색깔도 잘 맞고 잘 고쳐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출발을 못하고 계속 차를 찍고 있는데 휠 세고 된 거 봐 오 여러분 장난 아니죠 오 펜식에너지 실력 장난 아니네 아 근데 이 반짝반짝한 걸 못 타고 가다니 아 이렇게 밖에 있으면 비도 맞을 텐데 아우 속상하다 차가 지금 에어컨이 나오다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아 에어컨이요? 네 이 쿨링컨이요? 네 이 쿨링컨이 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안 돌아요 지금? 네 돌릴 때 여러분 삑삑 소리 나요 걸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이거 통째로 교체해야 되죠? 네 얼마인가요? 이게 부품값이 대략 저항하고 해서 한 80만원 정도? 80만원? 뭐지? 얘 지금 80만원? 네 500만원 주고 샀는데 구조변경하고 종합검사하는데 100만원 근데 고칠 수는 있어요? 네 아 정말요? 얘만 갈면 되는 건가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점검을 또 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플러스 또 알파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시간은 지금 부품이 아마 화요일증 도착이에요 아 오 부품이 어떻게 있었네요? 네 하나 있어가지고 국내제고 있어서 아 국내제고 하나 있었어요? 이야 사실 여러분 오래된 차 타시는 분들은 수리비가 걱정이 아니라 물론 수리비도 걱정이죠 소중한데 돈 피같은데 돈인데 그렇지만 부품이 있냐 수리가 가능하냐 이게 사실 되게 더 걱정이거든요 일단 수리는 되고 부품도 전국에 한 개 딱 남은 거 있다는 그래 니가 부품 없을 때 터지는 것보다 차라리 부품 하나 있을 때 지금 터지는 게 나 잘했어 잘했어 그냥 아 싹 너무 새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206CC 카페에요 얼마전에 206CC 폐차를 안하고 부품차로 사실뿐 이라는 글이 올라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부품 수급이 워낙 어려우니까 차라리 206CC를 한 대 더 이렇게 폐차하는 차를 사서 내가 부품용으로 놔둘까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잠깐 하는 동안에 벌써 팔려버린 거에요 살걸 자 쏙쏙쏙해 아무튼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두고 갈게요 우리 고릴라모터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기 고릴라모터스 전 직원이 지금 숨어서 나 구경하고 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삐까 잘 부탁드려요 네 뭔가 여기 공업사하고 되게 색깔도 잘 맞고 잘 고쳐주실 거 같아요 여러분 다 고쳐지면 다시 오겠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상태 너무 깔끔하다 갈게요 진짜로 여러분 안녕 뿅 잠깐만요 대표님 이 하나를 검색하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대표님 아니 나이트 음악은 왜 검색하신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여러분 제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구독하시라고 이 아나 알려드렸더니 이 하나 검색하 아 진짜 대표님 너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대표님